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라교육전에 참여한 구이물산의 이성희입니다. 저희 구이물산은 영국 원목 장난감 빅지그토이를 지금 공식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리어웨어사의 큐어보트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빅지그토이는 영국에서 시작된 원목 장난감 회사고요. 주적 제품은 유아 블럭, 역할놀이, 그리고 이런 원목기차 세트가 있고요. 저희 원목 세트 기차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기차 단품들까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구 장난감이지만 도구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35개국에서 판매되었고요. 아이들한테 안전한 무덥성 페인트와 무광부재 원목 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저희 빅지그토이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